성경은 모순이 많은 책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모순처럼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감동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한 것. 또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서 군대수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한 것. 사단이 불레색과의 전쟁에 패배한 사우를 자살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순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그 인간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 결국 그렇게 모든 인간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깊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항상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완전히 엉뚱한 표현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표현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오셔야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셨다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인간이 벌 받을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단 쪽을 선택해서 그래요. 사단 쪽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 쪽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사단 쪽을 선택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할 때 드디어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일생에서 그 사람은 떠올리기도 싫어. 떠올리기만 하면 저절로, 저절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가 갈려. 그런 사람은 아마 있을 거예요. 나로서는 인간 이상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인간 이상구가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가능해집니다. 그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체험하셨을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이런 경악.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용서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람도 용서가 됐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용서를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녀석이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 벌 주지. 이래서 하면 우리는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의 영에 내가 속아서 아직도 그 조건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자기 자신이 실패를 하고 자신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이 자살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울의 죄까지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셨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거를 받아들였냐? 그걸 그렇게 믿었냐?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책임지고 그 책임진 대가로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책임지시고 실제로 죽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건 대박이죠. 사실 이건 대박이에요. 아시겠죠? 대박이야. 이걸 믿으면, 그리고 이걸 믿으면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 주셨으니 나의 죽음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 그래도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이란 것을 그것은 우리를 영생시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다가 아담이라는 인간을 탁 창조하면 그 아담도 100살밖에 못 살고 죽을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환경이 엉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이 익숙해져 가지고 100살 살면 많이 살았대요. 완전히 이게 뭘 몰라 이 자식은 아시겠죠? 얼마나 놀라운 영생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성령이 다 보시면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늙어서 쭈글쭈글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죽는 거 당연하지.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것이 아닌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그것이 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렇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석가문이 선생님을 아주 제가 존경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문이 선생님은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왜 우리가 고해 속에서 사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신 분이 석가예요. 그래서 석가는 일평생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답에 상당히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석가 선생님은 만약 석가 선생님이 암에 걸려서 뉴스타 때 오셨다면 한 열흘 만에 뭐예요? 아, 이제 알았다. 그러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평생 그게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문제야. 과거로부터의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주 바쁘게 의사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로부터 두툼한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 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창문의 편지를 썼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어머니의 편지가 아니고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온 편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뜯어보니까 대박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였대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았냐 그건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모든 유산은 왜요? 우리는 냄새도 못 맡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아버님께 와 그 다음에 또 누구? 우리 제일 큰 사촌형 장자, 장손 다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를 상당히 사랑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때로서는 그게 뭐예요? 당연했으니까 뭐 그렇게 속에 유감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편지를 턱 뜯어보니까 땅을 울산시청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이상코야? 그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그 땅을 해놨어요. 와 놀랬어. 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와 너무 기쁘고 5억. 근데 그게 1975년도 인가 그랬어요. 벌써 지금부터 40년 넘어요. 40년 지나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5억이래. 그 당시에 5억이 뭐예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마 한 한 20억 될 거예요. 20억 보다 더 많겠죠. 지금 울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자 그래가지고 5억이야 세상에 우와 수속을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바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장 신뢰했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시킨대로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인감도장이라고 만들었다고 뭐 이래가지고 찌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걸리겠냐 시간이 그랬더니 아 뭐 6개월 이내 해결될 것이다. 그래? 응 그러다가 뭐 저는 이제 맥겨놓고 미국에서 정신없이 이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서 8개월이나 됐는데 그러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해 보니까 아 조금 늦어진다. 앞으로 한 4개월이면 된다고 그런다. 그래? 또 어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봄이 왔는데도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전을 했죠. 아무튼 안 받아 연락이 없어. 아무리 연락이도 안 돼.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청에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가서 알아봤더니 벌써 6개월 전에 끝났대. 보상 다 지급됐대요. 이상군님한테 지급했대. 미치겠는 거 있죠. 자 돈 그 당시 돈 큰 돈을 잃은 것도 미치겠지만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는 그 배신감 그거는 정말 사람 참는 거예요. 크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식이 나를 배신하다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가 참 돈이란게 무서운 거예요. 크아 그 가장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배신한 거예요. 나중에 수사원에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배가 망신해 버린 거야. 그 돈 때문에 돈을 왕창 받으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야. 돈 생긴 김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벌 만큼 벌고 내 돈을 주겠다는 일은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그렇게 자꾸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왕창 다 털어버렸어. 우리 할아버지 유산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그 당시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렇게 배신 당하고 손해 봤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요. 그 다음에 참 친구간에 이렇게 배신을 한꺼번에 당하고 보니 여러분 가슴이 뛰고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틀림없이 병 날 것 같아. 그래서 아, 화병이란 것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게 막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그때 아마 제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병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누가 상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단이 상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착한 친구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돈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해서 그 친구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 사단의 계획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친구를 미워하기보다는 누구가 문제야 사실은? 사단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의 등 뒤에 배경에 있는 영적 존재, 사단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만 그 인간에게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죽이고 싶고 그 당시에 제 신앙 생활에 연륜이 짧아서 성경에 대한 깊은 영적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저는 그 녀석이 이제 구성의 그 미스터 구 를 미워한 거야. 옛날에는 그 구, 미스터 구 그러면 엔더픽이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때 친하게 등산도 같이 댕기고 여름방학 때는 송정 일광해수욕장에 가서 캠핑도 같이 하고 참 재밌게 놀았고 그 즐거운 추억이 생각이 나서 미스터 구 그러면 엔더픽이 엔더픽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왕창 그러고 나니까 미스터 구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팍팍 꺼져요. 이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나이가 쫙 들면 다 서서히 꺼져가서 우리의 생명의 촛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 하나님이라면 알아야 돼. 인간관계는 다 그렇게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서로가 이기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감동되고 사랑을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동이 깊어지고 그럴수록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우리의 생명의 촛불이 나이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미스터 고가 미어서 죽겠어요. 상구도 사단의 사망의 함정에 푹 빠져 버렸어요. 이 자식이 유전자를 막 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알았어요. 큰일 났구나. 이 사단의 함정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받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 사단이 하는 시험까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제 사단의 시험에 상고가 탁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미운 생각 분노 증오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서 엔돌핀 이런 건 저리 가라고 그리고 잠을 재우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멜라토닌이 나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졸리게 하고 잠들게 하는 물질인데 자 거기다가 입이 말라요. 입이 다 말라요. 그러니까 입이 마르니까 할 수 없이 뭘 마셔야 돼요.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입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잠은 안 오지 입은 마르지 그러면 또 일어나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자꾸 마시니까 자꾸 또 소변이 마려해요. 그리고 또 분노하고 그러면 소변이 더 마렵습니다. 왜? 우리가 막 긴장하고 조마조마할 때는 안 나오던 소변도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물 먹으러 갔다가 오줌 넣으러 갔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오줌 넣으러 갔다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야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이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 이 함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정에 빠진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는데 그 밧줄 이름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밧줄을 보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는 잡아 안 잡아? 싫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싫어. 그 새끼를 내가 왜 용서해? 그렇죠? 용서하기 싫어. 그럼 내가 안 잡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지를 않고 우리는 계속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를 갈고 입이 마르고 물 마시고 오줌물만 누고 이따위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나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지금 박 대통령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그분을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분통 터지겠소? 그렇죠? 다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난리 다 아프죠? 전신만 쉬니 아프다는 말은 참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고 왜? 사단의 타겟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면회 가실 분이 있거든 제 강의를 좀 갖다 주세요. 참 그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잠 못 자죠. 큰일 났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그 밧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걸 안 잡을까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면 용서해서 안 되지. 용서 안 하고 뭐예요?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든지 뭐예요? 고소해가지고 뭐 집어넣던지 사실 집어넣는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어넣는데도 또 돈 들잖아. 그렇죠? 참 이 세상은 그런거예요. 자 용서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래도 잠은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잠을 자야 내일 환자를 만나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이러다가는 나 죽어 그래서 제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용서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잠만 좀 자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얌체 기도로 하지만 잠만 좀 자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 생산되어야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려면 성령이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생기를 거부하면서 그 생기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잠자게 해달래. 이 얼마나 모순이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자식아 그걸 말이라고 해 기도라고 해 그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밤새도록 그때는 어땠냐면 불 끄고 눈을 딱 감으면 그 미스터 구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한화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눈을 보이면 더 분통 터지고 아 그래서 내가 계속 미스터 구얼굴만 보고 밤을 새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계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 당시 제일 좋아했던 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자 이런 노래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상상의 힘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병 낫는 상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T세포는 내 암세포를 막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뭐에요?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시라. 저도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과 같을까?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해군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배타잖아요. 그래서 군함을 타고 바다에서 소위 경비임무라고 합니다. 그 정해진 구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경비하는 거에요.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군함 가판에 나와서 보면 달이 밝은 밤은 정말 참 환상적입니다. einem 바짝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번에 부르면 여덟 번째다. 그런데 눈이 터졌어. 왜 터졌어? 아침이야! 멜라토닌이 생산됐어.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진 거야. 왜 켜졌어? 하나님이 켜준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는 것도 못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잠은 재워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또 감사하면서 또 미스다고 생각하니까 또 유전자 또 꺼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하루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구나. 그날 밤, 또 똑같아 불 닦고 눈 감으니까 또 미스다 구가 왔다 갔다. 이가 갈리고 또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해서 노래 부르자.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일곱 번째구나. 한대 눈이 딱 늦었어. 또 아침이야. 얼마나, 이야. 그런데도 미스다 구 생각을 하니까 또 이가 갈려. 여러분 그것을 다섯 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노래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갔어요. 그래서 어젯밤은 두 번밖에 안 부른 거 같아요. 다섯 밤! 그러면서 제가 아,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계시구나. 나는 아직도 용서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켜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만 하나님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Alice Campaign 내가 나를 계속 죽이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아마 지난 다섯 밤을 내가 꼬박 세웠더라면 지금 파김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싱싱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난 다섯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돈보다 더 크지 않냐? 그러면 하룻밤에 1억씩만 친다면 돈, 오직 다 받은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돈, 오직과 이 지난 다섯 밤에 그 놀라운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 주신 이것을 내가 일평생 잡고 사는 것이 돈 붙잡고 사는 것보다 월심도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는 미스터 9를 용서하고 깨끗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스터 9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미스터 9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갈리던 이가 안 갈려. 그 자식 참 불쌍하게 되었다. 그 자식은 내 돈 때문에 내 돈 날리고 그거 회복하려고 집 팔아서 또 날렸대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완전 배가 망치고 참 불쌍한 놈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놀라운 용서의 경험, 무조건적 사랑의 경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을 한번 명단을 적어보자. 그래서 쭉쭉 보니까 한 14명 정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하면 괴로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컴컴한데 감옥이 있어. 그 감옥의 감방에 죄수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대개 다 형량이 무기형입니다. 사형도 안 시켜요. 그래서 무기수로 계속 가둬놓고 심심하면 한 놈씩 불러났네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 나는 너를 미워한다. 너희 자식아. 그때 네가 이랬지. 이러면서 심심하면 불러내가지고 내 유전자를 돕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죄수가 많고 감옥이 클수록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소모를 얼마나 하는지. 이제는 그 죄수들을 석방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써보니까 14명의 죄수가 가두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 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1번 누구누구 하나님 1번 누구누구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미스터 구 얘기하는데 제가 기쁜 것 같아요. 이가 갈리는 것 같아요. 기뻐요? 참 그 미스터 구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가 이런 경험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아 참 미스터 구 를 위해서는 참 안좋은 얘기지만 미스터 구 때문에 나는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14명을 다 청산했습니다. 알 수 있죠? 그 중에 어떤 친구도 있냐 하면 우리 의과대학 동창생이에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친구가 아주 똑똑해 그리고 이 구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굴도 아주 그냥 이쁘게 생겨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그 당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잡았다고 그래요. 잡았다. 요즘 말은 뭐예요?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클라스를 잡았다. 요즘은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반대표 맨날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워낙 꼴보기 싫어 가지고 이렇게 작당을 해 가지고 그 친구를 반대표가 못 되도록 한 번 해 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상구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상구가 KBS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친구가 이거였어. 누구누구는 다 알지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KBS에 나타나서 막 방송계를 막 장악을 잡아 풀이니까 이 친구가 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무슨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이상구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상구는 박사가 아닌데 박사라고 한다. 뭐 이런 트집을 제일 많이 잡고 제일 기분 나쁘게 했어. 아시겠죠? 그 친구가 일본이었어. 그래서 다 이제 그 친구가 무기수로서 일본 무기수였는데 석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을 다 비우고 감옥을 레노베이션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해가지고 참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내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구누구 그러면 이가 갈리고 나를 분노시키고 증오심이 폭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여러분 절실하게 한번 기도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아 이게 용서가 가능하구나. 아 그렇게 되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아 미울 때는 왜 이런 사이가 되버렸냐 거기에는 저쪽 잘못도 있겠지만 내 잘못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내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아 내가 이랬잖냐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이럴수도 있잖아. 이제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쫙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실타래가 먹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꺼져 가지고 꼬여 있던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풀려 가지고 돼요. 쫙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유전자 실타래가 다 켜지고 풀려서 치유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